오늘 밤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좀 이따 봐요 좋았어 넌 못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날씨는 맑고 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앞에 사람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왔는데 난 이상하다 해소욕도 있었는데 이상하다 지금 사람들 이동하는 곳을 따라가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긴가? 우와 해수욕장 사왔다 해수욕장 사왔어요 앞쪽이네 방금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해수욕장이 있어요 잠시만요 송정 해수욕장이에요 아마 저기 위쪽에 무슨 정자같이 생긴 게 있을 건데 거기가 사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너무 가까이 와버렸어 흐흐흐 저거 보여요? 잘 안 보이나? 약간 정자같이 생긴 거 있죠? 빛나고 있는데 어 저기가 이제 사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저거 아 이거 카메라 처음 잡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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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래다 아 이거 운동하는데 괜찮을까요? 하하하하 운동하는데 괜찮을려나? 하하하하 뭐하지? 뭐하지? 뭔가 브이로그 한다고 치고 지금 왔긴 왔는데 할 게 없어요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되나? 뭐 있지? 편의점 없나?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밖에서 밖에서 육회장 사람을 먹는 거 그거 한 번 해보고 싶어 군끄다니냐? 편의점은 어딨지? 지금 라면을 샀는데 먹을 자리가 없어 사흘 밝아진다 지금 사흘 밝아지는 거 보이죠? 곧 뜰 거예요 아마 빨리 먹고 준비해야겠다 라면이 맛은 있는데 좀 오래된 맛인다 전 잘못 고른 거 같아 물 마실 필요는 없고 잠시만요 모래에 설치해도 되는지 한번 저거 좀 해볼게요 얍 한 시간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살짝 밝아 보이는데 저거 해 아닙니다 해 아니에요 이러고 좀 있다가 해 뜨면은 화면 좀 돌립시다 이제 진짜 한 10분 10분에서 한 20분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어 오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눈이 아파서 눈 제대로 못 보겠다 한 칸 더 됐다 네 잘 나왔나 모르겠네 잘 나왔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지금 탈출해야 돼 지금 다들 뭐냐 더 사람 몰리게 탈출하고 있거든 나도 지금 탈출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운동 좋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